투하 되는게 맞아요 자아 좋습니다 일단은 이겨 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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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보죠 이제 예 우리는 이기기 위해 태어났죠 이대로 그냥 마스터 갑니까 마스터 갑니까 이거 먼저 루카 원피축리 음 레벨 5잖아 근데 레벨 5에 진화가 되면 내가 먼저 진화를 시켜야지 어허 일단 봐도 넘나연 네 오늘은 내가 이득을 보낼거야 됐어 됐어 나인텔 조심해야 돼 오오 EV 죽을려고? 죽을려고? 어어 됐어 좋아 이렇게 빠지면 돼 됐어 아아 죽을뻔했다 야 손해볼 뻔했네 내가 죽었으면 엄청난 손해볼건데 그렇지 그렇지 하나씩 먹어주죠 나만 먹을게요 제가 먹어도 될까요? 나를 레벨업 해야되는데 제가 먹을게요 됐죠? 됐죠? 일로와 일로와 오 오 잠깐 뮤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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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뮤츠있었어 아 빠져줘야돼 아래쪽 이득빠주면 되니까 아래쪽 이득빠주고 괜찮아요 아이고 뭐야 써지 왜 써지는거야 좋아요 이제 분명히 먹었겠지 그리고 나는 이거를 이거를 아이고 욕심부랴까연 욕심부랴까연 잡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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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! 욕심부랴까연 옳지 혼자 삼고것도 못해요 혼자 삼고것도 못해요 혼자 삼고것도 못해요 빠져줘 x2 우리 위험해 아주 위험해 아주 위험해 아주 위험해 이제 내려가줘야되는데 아 레벨업이 너무난데 아까 세뇌를 넣어봐가지고 안녕 안녕 아 젠장 저거 기술 아 네 혼자서 잘 먹으십시오 아래쪽 가겠습니다 는 안되나 위에 저 아래쪽 이득 보고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가라 아 젠장 이거 가는거 이거 우와 이거 왜 먹었지 이야 이거 먹었지요 먹었지요 으어어어 먹었지요 이득 빠져요 좋아요 끝났죠 어 뭐야 뭐야 오우야 위험했잖아 이득 빠주고 빠져주고 야 위험했잖아 좋았어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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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라고 죽는가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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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뮤츠 이거 야 뮤츠 이거 우와 죽겠다 아 우와 이걸 먹히나요 야 아래쪽에 이득받는데 위쪽에 이득받는데 이번엔 약간 위험합니다 약간 위험해요 우리 레벨업 충분히 해줘야돼 지금 레벨9 레벨10이 되야 도움이 되는데 자 잡아볼까 안 때리지? 아니 난 분명 아래를 땄는데 왜 위로가냐 잡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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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 먹어주고 뚫어줬으면 좋겠지만 뚫어줬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일로왕 일로와 일로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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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고 레츠고 컴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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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나는 우리는 엘에키랑 같이 싸운다고 엘에키랑 같이 싸운다고 에리키랑 같이 싸운다고! 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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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! 와 나 저거 진짜 싫다 그치 이때 아래쪽에 딱 먹어주는 히안이키 까지 아주 좋습니다 와우!! 우리 아주 이득이야 우리는 아래쪽 먹으러 오겠지 아니 난 실력이 없는데 가자 아래쪽 위험하다 아래쪽 위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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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덥스, 아, 이게 늦다니, 아, 저 유치, 띄옥킹 차박구영, 어, 뭐, 아, 차박하게엄, 오케이, 좋아요, 이렇게 의견을 달ban요, 구리 가능 Parce, 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무조건 우리가 먹어야 돼 아 못먹는다 아 젠장 아 젠장 아 근데 안기기 잘했다 잡히면 후회할뻔했다 제발 와 잡았다 됐다 이거 들어가면 안되는데 안돼 먹고싶지 일로와봐 일로와봐 먹고싶지 야 이거 우리가 따라잡혔는데 막타쳐주케언 레벨차이는 레벨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까도 저희 전투 상황으로 그렇지 크림 잘한다 잘했어 그리고 빠져줘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아 젠장 크림 잡히면 안되는데 8초 한 대만 때리고 빠져 오 지금이야 잡았다 잡았다 됐어 됐고 됐어 우리는 우리는 견제만 해주면 되거든 굳이 때릴 필요가 없어 굳이 때릴 필요가 없어 우리 지금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괜찮아 안때리면 돼 안때리면 돼 오호오호오호 저런 불핀한 의도로 가고있는거 지금 뭔가요 불핀한 의도로 지금 가고있는거 뭔가요 뭔가요 으어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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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좀 때려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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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죽겠다 이거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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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났다 토클이 안돼 그러면 안되 지금 자 달별님 달별님밖에 없고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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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얍 흐흐흐 와 지는줄 알았네 전투 진짜 잘했거든 우리 이건 봐야돼 우리 전투 진짜 잘했거든 잘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제대로 잡아서 이긴거야 이거는 와 으 으 으